우영 씨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? 내 거 엄청 쉬울 거예요 나는 되게 단순해요 뭐 예를 들면 2009년에 발표한 2PM의 타이틀곡은 어게인 앤 어게인 뭐 이런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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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하지 마 나 잘 몰라 니가 몰라? 나 영도를 잘 몰라요 자 우영 씨가 여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? 이게 쉽다고요? 우영이는 어 저도 오랜만에 생각해봤어요 뭐 특이하게 아킬레스건 이런 거 아니지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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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어렵게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대중적인 이상 그렇지 그렇지 그래 확실해 확실해 우영아 그럼 상체 쪽이야 하차 쪽이야 야 인간을 절반으로 상하로 나눴을 때 상하만 알려줘라 그것만 알려줘라 어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아 순서대로? 어어 아 우재형 또 뭐 이상한 거 하지 마 순서대로? 순서대로? 순서대로 순서대로 또 이상한 거 하지 웃겨 아니면 그냥 진작이가 아니 뭐 맞추자면서 형 진작 이거 하란 거 놓치면 어때 아 진작 아 진작이 갈게 진작이 아 진짜로 야 순서대로 순서대로 누구나 다 이룰 거예요 누구나 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냥 담백하게 가 아 웃겼지 또 나 안 웃겼어 나 안 웃겼어 나 목숨 부리지 마 진짜로 나 안 웃겼어 나 안 웃겼어 담백하게 담백한 거 깔끔하게 그냥 순서대로 눈을 안 해 야 순서대로 안 해 야 순서대로 안 해 눈 야 헤어스타일 아 야 순서가 뭐야 머뭇게 무릎 밟고 만잖아 너의 눈 눈 눈이 없어 아니 나 눈 봤어 눈 썼는데 정수리가 뭐야 정수리가 순서대로 했잖아 나 순서야.. 귀엽다.. 순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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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리 냄새 맡는 애들 있어 우영이는 안 맡아요 하나는 맞히겠지? 하나는? 오늘 하나는? 너무 모르는데